2006 순천에서 이센집의 이센 이른 새벽, 내 마음의 고향 순천 갈채비 마쳤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준비하였건만, 군뱅이 할머니 동생이 내가 대문을 살그머니 열고 나갈 때 뒤에서 말했다. 조카야, 큰언니가 미역국 데운데이. 고모님, 일어나셨어요? 먼 길 가려면 밥을 먹고 가야지에이. 빈속으로 길 떠나는 게 전 편합니다. 큰언니 맘은 그게 아닌데이. 셋째 고모와 이야기할 때 군뱅이 할머니가 맨발로 정지문 열고 마당에 내려섰나. 정그람은 커피라도 먹고 가거래에이. 그래야지 내 맘이 편데이. 군뱅이 할머니가 다가오며 말한다. 네, 큰 고모님. 또로 들어가 나는 정지 둥근 소반 앞에 앉고, 군뱅이 할머니가 내가 쓰는 회색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타준다. 고모님들 같이 잡수시죠? 우린 벌써 먹었대이. 군뱅이 할머니 자매가 동시에 말하고, 담비 연기 내뿜는다. 군뱅이 할머니가 탄 달고 진한 커피를 마시고 영천 출발하여 북영천 나둘목, 북대구, 서대구를 거쳐 구마고속도로를 운행하여 날 부른 사람들이 있는 순천 땅으로 향했다. 어제 마신 술 기운이 몸에서 사라지지 않아 머리가 무겁고 눈꺼풀이 내려앉는다. 졸음과 싸우며 나는 쉬지 않고 운전했다. 도중에 휴대폰에 음악소리가 들린다. 지금 어디요? 현암 선생의 목소리다. 진주 지났습니다. 비상등 켜고 비상 주차대에 차 세우며 내가 말했다. 쉬엄 쉬엄 오시게. 전화컨 상대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져 알아듣기 어렵다. 네, 알았습니다. 건성으로 내가 대답했다. 으흐흐, 나일세. 친구에게 내라는 법도 있는감. 장난기 심한 이센이 현암 선생의 핸드폰을 낚아챈 모양이다. 누가 자넬 말리겠나, 이 친구야. 희죽거리며 내가 말했다. 약속 지키니, 역시 내 친구 무학담내.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이센이 실실거린다. 미명을 어기겠나? 시부럴 그렇담, 조심해서 기어오랑께. 이센다운 말짓거리다. 이내 자네 면전에 얼굴 들이대마. 휴대폰 뚜껑을 닫는 것과 동시에 브레이크에 발을 떼며 내가 말했다. 진주에서 순천까지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다. 보고 싶은 얼굴들을 그리며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 계속했다. 도중 쏟아지는 잔뜰채려고 휴게소에 들러 작물에 고양이 세수했다. 남해 고속도로 보더나 순천에 접어들자마자 또 전화가 왔다. 무학, 다 와가지? 현암 선생이다. 네, 길 안내 도움 전화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운전하고 왔구만. 내가 고속버스 탄 줄 알았던 현암 선생의 반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엇밤 통화할 때 나는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다. 빨리 뵙고 싶어서요. 내가 말했다. 이리저리하여 요리저리로 오게. 살아있는 내비게이션, 현암 선생의 설명이다. 현암 선생의 안내에 따라 이센 집가는 길 쉽게 찾았다. 이센 집마당 나무 의자에 반가운 사람들이 앉은 걸 보고 나는 쟁걸음으로 바꾸었고 그들은 벌떡 일어섰다. 현암 선생과 그의 제자들이다. 차례로 손을 잡고 나서 나는 현암 선생은 번쩍 알아 올렸다. 보시게. 현암 선생이 모자를 벗었다. 삭발이다. 나는 선생의 삭발 소식을 미리 알고 있다. 얼마 전 선생이 깎고 난 이 자유인이다. 란 메시지를 사진과 함께 보내왔다. 모자가 잘 어울리십니다. 내가 현암 선생이 쓴 둥근 챙이, 노울대는 모자 보고 말했다. 삭발한 현암 선생의 얼굴은 어떤 강한 의지의 결과란 것을 나는 안다. 깎기 전에는 인상 좋단 말을 들었는데 어울린다는 사람은 있어도 그 말하는 사람 없으니 절에 가야겠지? 무학 현암 선생이 노털스럽게 웃는다. 안 돼요, 선생님. 그럼 전절까지 따라갈래요? 선생의 예쁜 여제자가 팔 벌려 나선다. 참았다 때려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말했다. 그려, 자네가 먼저 자리 잡아두게. 알았습니다. 시부를 누마, 왔으며, 인사를 해야지. 이센이 그가 경영하는 식당 문에서 비틀거리는 기어나오는데 꼴이 말이 아니다. 어울리지 않는 중절모도 썼다. 이리 오너라 이센아, 안아보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센을 내가 안고 등을 두드리자, 그가 나의 다리, 살이, 물건을 살짝 잡으며 말한다. 쓸만하구먼, 목 확 풀어야 하겠지, 인. 이센이 이를 드러내고 희죽댄다. 나중에 실물 보여주마, 들어가자고. 내가 말했다. 다들 우리를 쳐다보고 끼끼댄다. 이센 집사랑 방에 들어섰다. 현암 선생이 옆에 앉았다. 오늘이 이센 생일이네. 현암 선생이 내 쪽으로 고개 돌렸다. 이들은 어제부터 술과 거나하게 놀았음을 알 수 있다. 다들 혀가 꼬부라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빈손으로 와서 부끄럽네. 시부를 놈 가만있고, 입은 빗들어도, 말은 바로 해버려야지요. 선상님, 현암 선생 말이 틀렸다는 듯이 이센이 양팔을 휘두른다. 우린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나? 귀기울였다. 오늘이 제 탄생일이고 환갑이구먼요. 뭐가 헛소리고, 뭐가 참말인지, 이센이 말은 가늠하기 어렵다. 자네 이 예순번째 탄생일을 축하하네. 내가 말했다. 한 곡 불러야 하네, 무학. 나도 했다네. 현암 선생이 말했다. 일찍 기록하겠습니다. 선상님. 이센이 비틀대며 일어나더니, 한 손을 벽에 의지하고, 부팬으로 벽에 다음과 같이 섰다. 누군들 그를 말릴까? 그를 그대로 두어야, 그다워지는 별난 친구 이센지대 순휘다. 내 환갑탄신을 맞이하여, 순 끄기와 홍구형님, 무학이 친구, 숙경이와 남진이가 다녀간 날. 현암 선생과 이센이 사이는 각별하다. 이센이란 친구는 제멋대로다. 정중하게 말할 때는 선생님, 취중에는 형님, 더 그다운 것은, 그의 선생을 달리농으로 말할 때도 있다. 그런 이센이 언행은 밉지가 않을 뿐더러, 외려남에게 즐거움을 한껏 준다. 그가 실력되며 추는 똥꼬춤은 순천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이센이 휘빠진 날 서울서 내려온 현암 선생과 세 제자, 섬진강 기슭에서 일하다 말고 달려온 쥐돈, 형과 즐기는 낭만이다. 흥과 멋, 술, 대금산조와 상룡산,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정, 인정이 이센집에 철철 넘친다. 이센집 대문은 높이 1미터도, 안 되는 막대기 두 개 걸어 단속한다. 그는 어제에 이어, 오늘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오붓하게 즐기려고 대문터 걸었다. 그의 뜻에 따라, 우리는 한 발에 넘을 수 있는 대문 두고 터진 옆 담으로 드나들었다. 나를 순천에 오게 한 것은, 현암 선생과 이센이란 친구다. 존중하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가 아니란 생각했다. 무학은 무엇으로 사는가? 곱새긴다. 실어 도망쳐온 곧 서울로, 이들과 밤길 떠난다.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내가 현암 선생을 서울까지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말했다. 도중에 전주에 들러, 전주 막걸리로 목 죽였다. 운전하는 나에게, 현암 선생과 여제자가 사철과, 남원산성, 세탈형, 파랑새를 들려준다. 제자의 낭낭한 녹소리와, 현암 선생의 걸걸한 낯소리가 잘 어울린다. 그저 나는 듣고, 입손뼉 열심히 쳤다. 이들과 함께, 취중 순천서 서울천 리먼 길 운전이, 결코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다. 한 달 동안 곁에 있으며, 퉁소나 좀 풀지? 자정을 넘긴 시각, 헤어질 때, 현암 선생이 슬그머니 제안했다. 청소는 할 수 있어도, 둥소는 싫습니다. 내가 거절의 뜻으로 말했다. 눈붙이고, 새벽에 출발하게? 포근한 눈길을, 현암 선생이 내게 던진다. 바로 떠나겠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딜 가든 몸 조심하게. 현암 선생은, 눈만 보고도 내 맘을 알아차린다. 호련 떠나는 등, 뒤에서 그의 제자와 함께, 현암 선생이 손을 흔든다. 밤은 밤이건만, 매쾌한 냄새의 풍기는, 서울의 하루가 바뀌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모습이 비친 거울도 외면했다. 또, 가야지 내 발길 닿을 곳으로. 2006년 5월 21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